2021년 2월 13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년 뒤인 2022년 3월 16일에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진학자들은 일본 후쿠시마, 강진 발생 전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의 지진입니다.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전에 강력한 지진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속 도미노 규모 7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과 7.4의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부리고리지어 특히 통과 파누아투 필리핀 대만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 발생 두 달 전부터 항상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남미 칠레와 남태평양 바누아트,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캄차카반도, 일본 대만이고 바로 이 지역들을 이으면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전 세계 활화산과 휴아산의 75%가 몰려있고 7개의 지각판이 만나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입니다. 특히 그는 필리핀 지역의 지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기 20여일 전인 2021년 1월 21일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폰다귀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2년에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14일의 규모 6.4의 강진이 필리핀 카브라섬 인근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쿄대 미야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강진, 발생 직전 발생한 필리핀의 강진 발생 지역이 모두 활화산 지역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미야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필리핀 카브라섬 강진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피나투보와 타하라산 지역 근처이고, 2021년 필리핀 민다나오섬 폰다귀탄의 규모 7.0 강진 지역 역시도 필리핀 최고봉 아포산 2, 954m 동남아에서 키나발루산 4, 95m 다음으로 높은 화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